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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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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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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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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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운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운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운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십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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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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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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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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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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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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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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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성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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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에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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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어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운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운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운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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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담대한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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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 이르시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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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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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운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운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운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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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주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어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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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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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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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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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운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운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운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십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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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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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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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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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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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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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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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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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인생의 고난에서 내 삶에 내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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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굶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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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제가 왜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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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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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어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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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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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하십시오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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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주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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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경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십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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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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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인생의 고난에서 내 삶에 내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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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굶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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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제가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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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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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굶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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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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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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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담대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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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받으라 고쳐주시옵소서 성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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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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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원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원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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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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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 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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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보고 병든 병든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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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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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용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용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용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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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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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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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담대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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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옵소서 이르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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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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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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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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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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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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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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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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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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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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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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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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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히 주님께 나갈 때 분주하고 산만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고 온종일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병든 욕심과 욕망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삶에 불어닥친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 제 삶에 불어오는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이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다도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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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제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